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인 오늘, 오전에는 차례를 지내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경길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도로공사 교통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고속도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원 캐스터 전해주시죠. 오늘 하루 정말 정체가 길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해소되고 있는데요. 오늘 귀경길 정체는 새벽 2시가 지나서야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체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요 고속도로 충청권을 중심으로 상행선 어려운 곳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5번 논산천안강 고속도로는 천안 방향으로 정안유계소 주변부터 막히고 있는데요. 총 정체 길이는 20여 킬로미터 구간입니다. 남풍새 나들목까지는 감안하고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신탄진 끝자락부터 브레이크 밟기 시작합니다. 정체가 가장 긴 곳은 천안에서 안성분기점까지 21킬로미터 구간이고요. 30번 당진 대전강 고속도로도 오늘 많이 막혔는데 지금 당진 쪽으로 대부분 정체 풀리면서 소통상태 좋습니다. 하지만 당진 분기점에서 15번 고속도로 진입하신다 하더라도 당진 부근부터 어렵습니다. 여유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